비틀거름에서 나온 거에요 부분들이 그 차량 번호 차량 색깔 차종 그리고 이동방향 다 알려드린 거죠 우리 관제 의원들이 촉이 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경찰관 못지 않다 싶어요 가게에서 나오는데 비틀거름에서 나온 거에요 부분들이 동선을 따라갔죠 아 대리를 부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차량 번호 차량 색깔 차종 메모해 놨죠 출발하길래 바로 신고한 거에요 그래서 형황실하고는 전화 끊지 않고 계속 통화했어요 보니까 바로 순찰차 앞에 그 차량이 있는 거에요 아 그 차가 맞다 바로 추격이 들어간 거죠 왜 도망가요 기분이 너무 좋았고 한편으로는 큰 사고가 없이 건강이 돼서 참 다행이다 우리 관제 의원들이 촉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경기설방 못지 않다 싶어요 관제센터를 알릴 수 있다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관제 의원들 건강 해치지 말고 보람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안심하시고 저희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멘 심사를 하고 싶은 Forget Cats ich ikke